슈우민의 컨텐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컨텐츠입니다 아마 해낼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 믿고 이게 맞아? 우와 씨 바도머리도 있냐 어떡해 바보 같은 짓이 됐네 이거 뭐야? 텐트는 절대 훔쳐치면 안 되는 거야 차 잘 나가네 모자 쓰고 있고 몰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갑습니다 엑소의 슈우민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라는 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캠핑입니다 혼자서 제가 텐트를 치고 혼자서 먹을 걸 해 먹고 그런 건 제가 처음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다행히 치기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포천이에요 제 친구들이 캠핑을 굉장히 자주 해요 같이 가자 나 너무 가보고 싶다 이상하게 캠핑 날짜 잡으면 없다가도 일이 생겨요 그런 날 나는 억울해 그런 거 그래서 일단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뭐가 필요하냐 근데 너가 뭘 할 줄 아냐 같이 가자 하하하 너 어서 어 뚝이 예야 캠핑을 한 번 혼자서 가보려고 하는데 혼자? 응 어 내가 쪼레비잖아 캠핑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어떻게 혼자 가려고? 일단은 혼자 한 번 경험을 해보려고 뭐가 있어? 장비나 이런 게 있어? 없어 없어서 너한테 지금 전화한 건데 아 아 그럼 일단 캠핑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어?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테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한 두 끼는 해 먹을 수 있는 이제 조리용품이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해서 응 뭐 매트 같은 거 필요 없어? 아 매트면 좌우 보는 거 아니야 서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내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굴 눕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아 텐트에 어 아 그러면 이제 좀 아직 쌀쌀할 수 있으니까 침낭 같은 거 하나 필요할 수 있을 수 있어 침낭 아 침낭은 군대에서 많이 썼지 침낭 하나면 매트 같은 거 필요 없고 어 별거 없네 그러면 텐트, 테이블 의자 의자 그 다음 버너, 냉비, 앞접시 그렇지 너가 봤을 때 나 텐트 금방 쉴 거 같냐? 항상 캠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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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아 네 들어가 들어가 아잉 응 네 한 25만 원 주고 있었어요 그 MBT까지 검사를 할 때마다 바뀌니깐 그래서 딱 이제 정하려고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ISTJ ISTJ 제가 좀 파워제이긴 한데 오늘은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피들처럼 한번 놀아보려고 그래서 아무 계획도 안 짰어 일부러 공부도 안 해왔단 말이에요 피들처럼 놀려고 근데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부를 안 해왔단 걱정되고 음 그냥 하면 돼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근데 바보 되고 하지만 이제 가기 전에 먹을 거는 챙겨야 돼서 마트를 드릴 거고 먹을 거는 가서 정할게요 뭐가 있는지 보고 정해야 돼서 자 마트 도착 먹을 실량을 사냥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면 유튜버라 생각하겠지? 부끄러웠네 아 생각보다 밀키트가 없네 어디 있니? 펫? 아냐 슬픔 촉촉하겠네 큰일인데 밀키트가 없는데 어 없어.. 어떡해 희 어? 밀키트가 입긴 있네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차가워 부대찌개로 가겠어 고기! 한우를 먹을까? 돼지고기를 먹을까? 아니야 돼지를 먹자 둥심도 썰고 그래? 나 둥심도 썰 먹을게 고기는 이거면 됐고 고기! 밥 하나 파김치 논알코올 소주는 없겠지? 논알코올 없나? 오케이 이거 알코올 0 알코올 0 하나 더 하나 더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분위기라도 끝! 아주 간단해 야채 안 먹어야죠 야채를 왜 먹어? 네 감사합니다 깔끔 이거 다 먹을 수 있나? 먹겠지? 배웠겠지?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여기가 맞소 여기라고? 여기라고?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카페랑 매점도 다 있네 도착! 아 저 위에요? 올라가서 바로 카메라 있거든요 네 여긴가? 여기야! 여기다 도착! 도착!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너부터 한번 와보자 절망소가 다 와 있겠지? 네 어 있네 친절하게 있네 어디보자 어디보자 4를 X자로 내가 이거 30분 만에 끝낸다 진짜 천재 아니야? 뭐야 어디 갔어 도착 이건가? 어 뭐야 이거 그냥 매트잖아 에헤이 너니? 너였니? 으악 으악 왔다 크네 자 됐어 이제 너는 됐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텐트를 펴주고 4를 X자로 끼워 아 얘네 야 얘 어 너 왜 셨니? 어 너 왜 셨니? 뭔가 이상한데? 어 뭔가 장을 떼고 있는 거 같은데? 어 뭔가 장을 떼고 있는 거 같은데? 너 아니야 야 X자 어딨어 X자 아 얘다 너였는데 너 너였어 아니 근데 얘 두 개 있어야 된대 그럼 어 바보가 된 기분인데 벌써 10분 지났어요? 내가 이거 30분 만에 끝낸다 내가 이거 30분 만에 끝낸다 자 오오 미안 너 저를 잠깐만 가봐봐 잠깐만 됐어 너 여기야 자 여기요 박으라는데? 이거 어떻게 박아? 뭘 박으라는 거야? 그래 나 이것만 하면 돼 박으래요 오징어팩 드렸던 이 분의 오징어팩 있잖아요 네 나무 데크는 박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데크용으로 써준 거거든요 어 오징어팩이 어딨지? 오징어팩 오징어 어 장갑을 이제 찾았네 그래 장갑 끼자 첫 시장만 잘하면 이거 금방 하겠는데 뭐 별거 없네 어딨어? 아 너야? 다 꺼내고 아 넌 의자잖아 아이씨 혹시 몇 분 지났죠? 점심 아 이렇게 아이씨 써있네 오징어팩 에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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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가? 오징어 데크팩 어 야 좀 들어가줘 에이 몰라? 안 돌려도 돼 뭐지? 아 뭔데? 오 원래 이런 건가? 망가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도우를 요청해야겠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텐트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일로와서 보고 아 예 부탁드려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계속 뒤를 하시면 이곳에 여기를 띄는 거예요 네 일단 가운데 것만 먼저 치시고 가운데 거? 텐트를 혼자 어떻게 쳐요? 아 이렇게 못돼요 지금 틀 수 있어요 뒤로서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껐습니다 오 오 오 네 네 네 아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텐트를 전체를 다 치실 거예요? 네 네 아 다 치실 거예요? 예 여기 이렇게 껴서요 네 이렇게 껴서 어느 정도 됐나? 하나 둘 칸 이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? 아 아 아 됐다 그리고 아 그 용도구나 진짜 아 거기 어디서 나왔어요? 여기 어디서 나왔어요? 여기 있어요 아 아 여기 있네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얘를 쭉 쭉 쭉 쭉 쭉 더 이상 여기를 자꾸 당기시는 게 여기를 이렇게 꺾어서 네 이렇게 당겨서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와우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와 드디어 지웠다 아휴 아 이렇게 설명이 누르면 금방 하네 별거 없네 어 아이고 아 방법을 알았으면 금방 끝냈지 약간 무릉도에서 혼자 떨어져서 하는 느낌 됐어 됐어 됐는데 이제 저기에 매트를 꺼낸다 이거지? 와우 안에서 elite 텐트는 너무 커 쓸데없이 커 나 혼자 왔는데 테이블 테이블 이것도 못 만들면 집에 가라 그냥 너 왜 사이즈가 안 맞지? 뭐야 왜? 이거 또 못 만들면 집에 가라 그냥 상판에 스탠드 올리고 펼칩니다 그래 했잖아 이거 잘못 쌓은 거 아니야? 아 진짜로? 이게 된다고? 이게 된다고? 봐봐 이거 자체가 안 되는데 길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거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판 뜨개 하나가 부족해요 이게 판이 본질 탈성이에요 키우고 키워서 반대편을 키워야 돼 오허 아 아 분명히 이거 힘 안쓰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다이블 완성 샤크 샤크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일단 고기를 굽기 전에 고기를 어떻게 불을 지펴야 하는지 연습 오케이 푸쉬 주황색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파이어 일단 두 개만 오호 자 그래 부대찌개를 끓여야 하니 지금 무대만 착각을 조금 더 넣어 둬야 될 거 같아요 이거요? 네 아 네 지금 아직 연습 연습 와 별걸 다 해보내나 오케이 불이 안 켜지는데 무섭기만 한데 이제 하면 돼 먹어볼까? 자 이제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몇 개면 되나 써있나? 호두가드가 진행되네 호두가드가 진행되네 호두가드가 진행되네 둘레여섯 여덟 열 열 자 이제 파이어 간다 이 정도면 될까? 저 도전 그릴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자 부대찌개 밀키트 500 오름 넣습니다 파이어 파이어 일단 끓고 나서 봅시다 등심 덧살 나 왜 처음 들어보냐 등심 덧살 덧살 아니면 구워볼까? 어우 손 시러 자 자 원래 치익 소리 나야되는데 손이 뜨뜻한 걸로 봐 불이 세지 않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자막 솔raf 몇 서 threatening 오 다いう 된다 된다 엇phone 익혀지고 있어 좋아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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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el 삼 preserving 엡체 겉에만 타는 것 같은데 이건 돼지니까 괜찮아 고기가 타기만 하는데? 음 너무 레어인데 근데 요즘 돼지국을 레어로 먹어도 돼 오우 좋아 오우 왜이래 어어 잠깐만 왜왜왜왜 파이팅하지 애들이 너무 파이팅하지마 너네 아이 가만있어 오우야야야야야 완전 탔잖아 괜찮아괜찮아 그럴싸해 좋아 좋아 어 그래 너나도 잘하다 근데 원래 바비큐하면 이렇게 타잖아 그쵸? 원래 타는 거야 내가 태우는 게 아니라 원래 타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훌륭해 됐어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 음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잘 먹겠습니다 쌈장에 한번 먹어볼까 음 아 빻김맛치 міra 김치 우워 온sek KY centimeter 아까 konnte 라이브 熊 아주 내가 답답하고 쫄깃쫄깃하죠 왜 이렇게 우니 자 이제 파김치에다가 고기를 싹 음 음 소주 한잔 각인데 이거 음 음 음 아 아 원래 캠핑 오면 먹기만 하나 아음 음 음 완벽해 이게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맛있어요 음 음 아 이정도면 성공적이지 아주 음 음 음 아이고 눌러붙었네 아 당면이 있었네 당면이 눌러붙었네 다 아 바보 아 이게 부대찌개가 맞아? 이게 부대 볶음인데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잠잉 음 그거 있잖아 막 조용컵 해가지고 촛불 이렇게 초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생각하게 만들어 그냥 통으로 넣으실래요? 응? 그냥 까지 않고 통으로 넣으실래요? 그냥 통으로 넣으실래요? 여기 까라고 돼있는데 절치손? 아 근데 여기 불 속에 포장체로 던져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잠깐만 이거 안 해봐가지고 좀 무서우니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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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초록색 파란색 해버린다 해버린다 택배 택배 혜 횃불이야? 에휴... 캠핑... 별거 없네요 텐트만 잘 치면 뭐... 어려울 게 없어 아 그럼 저는 하죠 해요 너무 쉬워 별거 없던데요 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알았어 제대로 왔어 텐트만 잘 치면 돼 진짜 캠핑은 여러 시설 가는 게 좋으나 혼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괜찮다 텐트는 절대 혼자 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혼자 쳐 탈투로 러시아 아 아 아 아 아 완전히 달라졌어 브랜뉴 브랜뉴